네 먼저 각각의 금지어와 금지의 행동을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신영씨부터 나가주세요. 주제는 수원생활. 난 수원생활 그래. 낸신 중심이어서. 아 나 머리 만지기지. 정답. 머리 만지기. 맞아. 나는 내가 시험권 교실 때 같은. 아 나 시험권 맞잖아. 그래서 저런 채군대를 가는데 화장실이 진짜 뻔치고 원래 수능 도대체 일교실. 정답. 정신이 없네. 야기야기 하긴 했는데. 화장실이 진짜 너무 안 좋은 거야. 완전 푸세식? 앉아서 쓰는 거. 다닌게 벌리고 앉았어. 거기랑 앉아 있었는데. 물이 안 돼. 주제는 거. 나 정답. 책상 지기. 내 머리. 수원생활 할 때. 자기가 했던 타르보. 신영이 이상 정말 안 맞는다는 생각에. 바꿨지. 근데 나 이기상. 저기 미녀. 미녀 일어나. 이제 미녀 그런 거 아니야. 미녀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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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녀야 내가 근데 못note 거야. 미녀야. Clarkال치. Morgen. ettleaime worked. 안녕. 게임 dic. 나 끝났을 수 있었어. 뭔가 알 것 같아 해봐 인정 글귀?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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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 뭐였지? 앞머리의 움직임? 아 정답 앞머리의 움직임? 예스 야 히스.. 히스 여.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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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성.. 히스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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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스..히스..히스 부채 히스 부채 히스 부채 아 헐 아아악 왜지? 너.. 너 많이 쓰는 거야 얘 많이 쓰는 거잖아 나 많이 써 내가 이말? 너 많이 써 누나 해당 지금 회사인가? 난 뭐야? 난 안 안 보내야 난 왜요 왜요? 아 immersive 아 모르 testoster 라운드2 자 우리 멤버를 교체해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случае 안녕하세요 에듀 Lucid hàng입니다 dön 어우 시디언 헿 우리 이제 각자의 금지여 금지 행동 정해볼테니까 하나씩부터 날아주세요 다가오는 거 같아요 다가오는 거 같아요 다가오는 거 같아요 다가오는 거 같아요 저 먼저요? 네 네 눈에 서커크리 없었으면 좋겠어요 누가 서커크리 없었으면 좋겠어요 누가 서커크리 없었으면 부담스럽지 않아요? 그게 서커크리 부담스럽게 있는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네 이상형은 결정인 것만 얘기를 하자면 딱 어깨가 외보시면 좋겠어요 그게 저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왜 나 경영하다 이거 뭐지? 눈을 자꾸 감고 말아 무서워 나는 정답 윙크하기? 땡 정답 손들기? 땡 나는 좀 아아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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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정답 나는 일단 나는 그냥 그냥 백현이라고 하시겠어요 백현 너무 멋있어서 왜 저는 딱 전기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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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망치기? 땡 엔드로이 한 채 하는 거 아니잖아요? 그동안 감사했고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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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답 아 아 어 유도를 해볼까요? 이제 정답 펜 좀 해볼까요? 아아 정답 펜 만지기? 아아 쟤 나 알 것 같아 아아 정답 남의 영역 침범함이 아아 정답 나 정답 부채를 좀 빨리 해야 돼 뭐야? 통보하는 거 아아 정답 부채만치기 정답 LY 드디어 마개 정답 똑비 하onte meta 폼 terp из 경력 나 힘도 많이 하는게 맞아 너가 노력하면 될 거에요 아하하하하하 아아 출발 알려 Bus 눈 noun 장아 태연 아아 아아 지혜진과 빠르여 지혜진과 빠르여 지혜진과 빠르여 근데 근데? 진짜 근데 뭐였다고? 근데 뭐 그래서 아 잠깐만 약간 칩처럼 나오는 거 아니야? 정답! 근데 수아 지금까지 엔조이였습니다 아 아 아